기출문제인데요. 이런게 기출문제 패턴이 중요하다고요? 다만 올해는 어렵게 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도 몇 개인가 이렇게 개수를 물으면 어렵게 되겠죠? 똑같은 문제인데도 기역,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계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했는데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이런 특수법인은 시행령 13조에 있는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냐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역이 틀렸습니다. 니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프린트 내드렸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디것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정을 교부해야 된다.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정을 교부해야 된다. 아까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정을 며칠 이내 교부해요? 7일 이내 교부하죠. 7일 이내 신고필정 7일 이내 교부입니다. 맞습니다. 디것이. 만약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겠죠.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좀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시험에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 나오니까 리얼에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이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인터넷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지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분사무소 설치할 때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죠. 자격증도 전산으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기 때문에 자격증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51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52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52번에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 최소 면적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명문 규정 없죠. 그런데 실무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무 교육을 위탁받은 자 즉 수탁기관이 갖춰야 할 실무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인데 중개사무소는 옛날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10평 이상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면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실무 교육 수료증 개시해야 한다. X죠. 개시해야 되는 게 네 가지 등수보호자 같이 시작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공인계사 자격증 원본 중개 보수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입니다. 네 가지 개시해야 되고 실무 교육 수료증 같은 거 부동산 거래 정보만 가입 확인서 이런 것은 개시 의무가 없습니다.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야기가 되려고요. 소속 공인계사 자격증을 개시하지 않아도 소속 공인계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계사가 처벌받습니다. 5번 개업 공인계사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5개 간판에 개업 공인계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을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간판 철거 명할 수 있고요. 이름을 성명을 안 적으면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간판 철거는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 대집행법 그 다음에 청문은 청문은 행정 절차법 과태료 이신청은 과태료 이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법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2번에 답은 2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가 보면 실무교육 수료증 많이 개시해 놓았더라고요.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는데 개시해 놓았다고 법 위반은 아니죠. 교육받은 걸 받았다고 걸어놨다고 그걸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보겠습니다. 85페이지 55번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인인 개혁관계사도 분사무소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오직 법인만 들 수 있죠. 2번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을 결정함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사무소 이전은 전국 어디로든지 가능합니다. 3번 중개사무소 위치에 따라 개혁관계사가 받는 보수가 달라질 수 있다.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주택인 경우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헷갈리는 게 현실적으로는 다 똑같거든요. 지금 16개 시도가 조례가 똑같아요. 조례 개정 준치가 아니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보낸 거 그거 가지고 표결처리만 했어요. 손 들어가지고 이대로 안 하면 그래서 거의 다 똑같고요. 요율 보수는 0.4 0.5% 이런 거는 좀 다른 거는 아마 뭐 실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다를지 몰라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시도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론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4번 부칙 제6조 2항의 개혁관계사 소위 중개인의 경우에는 시도 내에서만 이전할 수 있다. 중개인도 어디로든지 이전하는 건 똑같습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소 옮기는 거는 가능합니다. 5번 주된 사무소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첨부서류는 동일하다. 틀리죠? 주된 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요 안해요? 처음에 등록할 때는 제출 안 하죠? 그런데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무등록 개혁관계사가 아니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정 설정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릅니다. 55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57번 86페이지 옳은 것입니다. 57번 해설에 보니까 정답 없음 되어있는데 가정답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이 신청이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가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과태료는 20만 원이다 이게 이제 논란의 얘기가 있어요. 20만 원이다가 아니라 만약에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에게 구체적 기준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했으면 맞는데 2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 아니죠? 20만 원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20만 원만 딱 해당되고 그러면 30만 원도 안 되고 10만 원도 안 된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 거예요. 자 구체적 기준은 2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 아이 가태료 명칭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이게 구체적 기준 3월 초가 못한 휴가 20만 원 맞아요. 근데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인에 있어서 가정 또는 감경할 수 있죠? 20만 원 받았다 하면 틀린 거 아니잖아요. 20만 원 받을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님의 구체적 기준은 20만 원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냥 20만 원이다 이랬으니까 틀렸다고요. 20만 원 이 구체적 기준 20만 원 범인에 있어서 2분의 1을 가정 또는 감경할 수 있으니까 3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0만 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시작 개업 공개사가 공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이 공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가 중계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4가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명칭 성명 전화번호 4가지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야기가 되려 구체적 기준 50만 원 이게 중요하다. 작년에 신설됐으니까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 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30만 원 개시 의무 위반하면 30만 원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고요 그 외에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3월 초과 무단휴업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구체적 기준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복수정답으로 이 신청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김포시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 김포시장에게 해야 되죠.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건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다만 중계보수만 중계행일 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보수받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 갑이 임차한 중계사무소를 개업공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3번 그런데 실제 제가 해보니까 공동사무소 저는 직접 호기심이 있어서 다 해봤어요. 공동사무소 왜냐하면 제가 창업 실무도 강의하니까 현업에 있는 분들 그럼 직접 안 해보고 진실되게 강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사무소 해봤는데 하니까 임대인 동의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 등록을 사무소를 이전하니까 주인 동의 받으래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개업공개사의 사용성낙서만 제출하고 라고 돼 있지 임대인 동의 받으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 그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했더니만 알았다 그럼 너는 안 받으면 내가 계속 단속하러 나가서 잘못한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받아오겠습니다 했어요 할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이게 왜 받으려나 물어보니까 임대인 동의 없으면 이 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고 또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요. 원래 사용목적이 위배되잖아요. 처음에 혼자 사용한다고 했다 둘이 사용하면 그 사용목적이 위배되니까 해지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받아오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그런 말은 없고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사용성낙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명문 규정에는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른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개사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 적용하지 않고 등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5번 외국인은 공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득했으면 개업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취득해와도 개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해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자격증 따와도 개업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7번에 1번이고요. 59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면 어렵죠. 몇 개인가 59번 기출문제입니다.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법인이 아까 개목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였어요. 여섯 가지였죠. 여섯 가지 여섯 가지만 개목할 수 있습니다. 서버노트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업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성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 지금 이 당시 문제는 지금하고는 법이 달라졌거든요. 그 당시는 기업 리언에 있는 것처럼 주택법상 사업계획성인 대상이 아닌 것은 처음부터 분양대행이 가능했고요. 리언에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성인 대상인 것은 미분양되었을 때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상가 분양대행을 다 할 수 있다고 전부터 옛날에는 미분양되었을 때만 할 수 있었어요. 리언처럼 주택법상 사업계획성인 대상인 것은 그 당시는 사업계획성인 대상이 20호 20세대인데 지금은 30호 30세대로 바뀌었죠. 또 기출문제라서 조금 논란의 예지가 있네요. 지금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다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성인 대상인 것을 처음부터 분양대행을 한다면 공개 분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공개사가 아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먼저 분양해도 됩니까? 공개 분양을 해야 되죠?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성인 대상인 것은 주택공급규칙을 적용해야 돼요. 주택공급규칙을 적용하면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공개 분양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성인 대상인 것은 사업계획성인 대상이 아닌 것은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19호 19세대 옛날에는 지금은 29호 29세대까지는 아무한테나 분양해도 됩니다. 물론 주택법 공개 분양 적용 안 받는 거 조합주택 이런 거는 그냥 순위 청약통장 상관없이 해도 됩니다. 지역조합주택 이런 거는 그 외에는 공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치마 찢어진 거 입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양대행사 직원이라고요.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개혁공개사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외국 가면 거의 대형 법인이 분양대행을 하면 분양이 잘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시공사가 시공을 해야 분양이 잘 되죠. 삼성레미안 뭐 이 편한 세상 이런 거 푸르주요 이런 게 해야 시공사가 돼야 시행사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강남재건축조합이면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재건축조합이 시행사입니다. 그 시공사는 삼성레미안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시공사가 될 거고요. 분양대행사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누군지 안 알려져 있어요. 모르는 회사예요. 조그마한 회사 이런 사람이 분양대행사 직원하고 있어요. 그 분양대행사 직원들 보면 명찰에는 삼성물산 대리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 제가 분양대행사 직원이죠.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보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조금 버쩍 들지 않아요. 지금은 미분양됐든 안됐든 처음부터 다 할 수 있다고요. 사업계획성인 대상이라도 그 다음에 디귿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 분양대행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거는 분양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30실 이상인 경우는 이게 분양신고 대상이고요. 그러면 공개 분양을 해야 돼요. 지금 언제야 며칠 전에 어제 끝났구나. 어제 아파트2유 여기서도 가능하죠? 아파트2유 아파트2유라는 사이트 여기에 들어가서 저도 광교 수원 광교 신도시에 포스코 더샵 오피스텔 분양하더라고요. 청약금 100만원 만나면 하나 할 수 있어요. 세계 1인당 한 무자식에 가서 300만원 내가 3개 청약했어요. 당첨되면 얼마 남는다던데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할 일이 없으니까 해보긴 해봤는데 왜냐하면 공부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저는 알려고 하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려면 제가 실물을 강의하려면 뭔가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시스템을 알아야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해놓게 돼서 14일날 다음주에 발표한다던데 한 10개 10개는 12개인가 애들 이름을 다 넣고 하여튼 다 넣게 넣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 품을 그냥 분양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그럼 몇백 대 일 오백 대 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포스코샵에 어디 분양하면 잘 되겠죠? 그냥 선착순으로 아무 조용히 받아버리면 이게 되겠냐고 다음에 그러면 지명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막 몇백 대 일이면 뉴스에 또 나와 이거 오백 대 일 사백 대 일 보통 요즘은 사백 대 일이더라고요. 서울의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동동탄 이런 데는 거의 몇백 대 일이에요. 세종시 세종시도 세종시도 프리미엄이 한 천만 원 정도 붙는다더라고요. 근데 불법이잖아요. 세종시는 1년 동안 전매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이행각서 이런 거 적고 해요. 1년 되기 전에도 그냥 현업에서는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약속음 이런 거 해가지고 한다고요. 불법으로 그래 놓고 불법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1년 지나가지고 프리미엄이 5천만 원 붙어버려서 지금 천만 원 주고 팔았는데 명의 안 넘겨준다 이렇게 해가 소송 붙었다고요. 판례는 명의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요. 불법으로 전매하면 안 되는데 전매했다고요. 시험에는 출제됐어요. 명의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요. 명의 넘겨줘야 된다. 판례는 처벌받고 넘겨줄래요. 그냥 넘겨줄래요. 이렇게 해가 빨리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다 넘겨줬어요. 명의는 넘겨줘야 됩니다. 다만 옛날에 그런 건 있었어요. 저도 포스코 더샵이 좀 하여튼 치사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분당에서 옛날에 포스코 더샵 분양 신청해봤는데 그때는 줄 서가지고 아침부터 줄 서가지고 선착순으로 점수받았는데 줄 서는데 10만 원 주고 줄 서가지고 줄 서는 사람 10만 원 주고 고용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밤새가지고 해가지고 넣는데 당첨되면 6천만 원 피가 붙었어요. 붓기는 그러니까 신문에 톡기사를 다 나오는 9시 뉴스에 다 나오고 그게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지명도가 완전히 높아지 버리잖아요. 인지도가 강구하려면 몇백억 들어가잖아요. 9시 뉴스에 나오려면 전부 뉴스에 그냥 가만히 서 신문에 다 나오고 뉴스에 다 나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저도 그래서 해봤는데 하니까 당첨자를 발표해요. 접수번호를 1번 3번 당첨자 발표하면 이 접수증만 가지고 6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판례가 있습니다. 접수증 주고 6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니까 이게 피가 8천만 원 올라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몰라요. 8천만 원 올라가서 그러니까 6천만 원 팔았던 사람이 6천만 원 내줘버리고 다시 8천만 원한테 또 팔아버렸어요. 계약해버렸어요. 그럼 어디 8천만 원 그 다음날 8천만 원 받고 또 이중매매해버렸다고요. 첫날은 그냥 접수증만 주고 6천만 원 받았고 아무 말도 안하고 계약서도 따로 쓴 것도 없고요. 접수증 주고 6천만 원 받았고 그 다음날 8천만 원 준다고 하니까 8천만 원 준다는 사람한테 계약서 줬고 그것도 8천만 원 사람이 어제 내가 6천만 원 팔아듣는데 이러니까 계약권계사가 그 파는 건 소용없다 그거는 계약서 안 적기 때문에 오늘 나한테 8천만 원 계약서 쓰면 된다 이렇게 또 부추긴 거예요. 그러한 단순히 접수증만 교부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8천만 원을 팔아도 된다. 단 뭐라고 했겠어요. 판사가 모르니까 너 6천만 원 계약했냐 하니까 아니 계약한 게 아니고 그냥 뺏어 가버리고 6천만 원 맡겨나가 가지고 있다 주려고 뭔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었다. 내가 계약인지 뭔지도 모르고 뺏어 가가지고 난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지금 가지고 지금 바로 주려고 돌려주려고 내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판사가 아 그래? 그러면 계약한 거는 아니네 이렇게 한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 아무 문서가 없으니까 계약서를 썼다면 돌려줘야 되겠지만 아무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접수증만 줬다면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접수증에 무슨 뭐에 대한 계약이냐 이런 걸 적어야 된다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접수증만 딸랑 받고 그냥 돈만 받았으면 그런 거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판 사람이 나는 판 게 아니다. 모르고 빼앗아 가서 할 수 없이 뭔지도 모르고 빼앗겨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돈 벌벌 들고 지금 하루 동안 가지고 일하고 무서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 없으면 그렇게 그지 말해도 돼요. 정상적으로 계약서만 썼다면 냉인은 넘겨줘야 됩니다. 처벌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거는 만약에 불법이면 처벌은 받아야 되고요. 그런 거 동탄에 서동탄에 그런 게 많았어요. 시범단지가 보통 좋은 데 분양하더라고요. 동동탄도 지금 KTX역 앞에 시범단지가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인가 한 200몇 세대 하는데도 분양가도 비싸요. 근데 뭐 경쟁률도 몇백대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시범단지 처음에는 미분양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서동탄 700만원에 분양했는데 나중에 프리미엄이 막 한 2억까지 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예 안 넘겨주려고 하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나는 100만원 받고 팔았는데 이게 피가 2억 붙었다고 하니까 명예 넘겨주고 싶겠어요. 근데 중간에 몇 번 전매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맨 마지막 산 사람 뭔 소리야 나는 200 주고 산 게 아니고 1억 5천 주고 샀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결국은 넘겨줘야 된다. 명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기출문제가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는데 디귿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 신고 대상이든 신고 대상 아니든 상관이 없다고 지금은 세대수와 호수와 실수와 상관없이 다 가능하다고요. 지금 현행법상은 지금 옛날 기출문제라서 그렇고요. 리얼에 중개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가능합니다. 용역 알선은 가능한데 용역 업은 안됩니다. 이삿짐센터 운영하는 건 안되고 소개하는 건 되죠. 지금 어쨌든 지금 현행법으로 보더라도 다 됩니다. 다섯 개 다 아 네 개 다 가능하죠. 미분양된 거 가능하잖아요. 미분양 안 돼도 가능하고 미분양된 것도 가능하니까 문제가 잘못된 건 없어요. 다 지금 현재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답입니다. 법인의 겸업도 시험에 61번 보겠습니다.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61번 법인의 업무로 오른 것입니다. 법인 기역 1번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업을 하고 있다. 농업용은 안되고요. 농업용은 안되고 뭐가 돼요? 주택 및 상업용만 됩니다. 농업용 안됩니다. 공업용도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업은 안됩니다. 또 관리 대행 아 관리 대행이니까 관리업은 상관없겠네. 농업용이라고 해서 X입니다. 농업용은 안됩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20호의 단지로 구성된 단독주택 매매업을 하고 있다. 매매업은 금지행이죠? 매매업은 안됩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가능합니다. 3번 공용개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누굴 대상으로 해야 돼요? 개업 공용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공용용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안되죠? 시험에 공용개사 대상으로 한다고 한 번 출제됐어요. 4번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건 안되고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형법인이 들어와서 이사 도배업체 운영하면서 싸게 해줘버리면 자기 회사 사람들한테 싸게 해주면 다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돼있지만 만약에 미국에 우리나라 삼성그룹이 대형법인이 삼성중개주식회사가 생긴다면 도배업체는 삼성중개주식회사로 운영 안 하겠죠? 다른 삼성도배업체 삼성이사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 법인을 해가지고 하겠죠. 평법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근데 같은 법인 이름으로는 안됩니다. 그래버리면 손님들이 아예 싸게 해제버리고 하면 다 그렇게 몰려가니까 그런 개인개혁공개사들 망하니까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골목상권 보호하려고 법인은 법인은 서브노트 30페이지에 있는 거 7가지만 할 수 있고요. 법인이 아닌 개인은 여기 있는 7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의 공록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된 15세대의 분양대행을 하고 있다 지금은 미분양됐든 처음부터 하든 다 가능하다고 했죠 옛날에는 미분양된 것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미분양 안돼도 처음부터 분양되니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볼까요 64번 니언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정보제공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디귿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 또 가능하고 분양대행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도 되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도 되고 세대수와 상관이 없다고 했죠 지금 꼭 이런 문제는 조금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으면 리얼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0제곱미터인 상가의 분양대행 아마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신고 대상이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관없습니다 면적하고 상관이 없이 모든 상가 주택 분양대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엄은 용역업은 안됩니다 용역 알선만 됩니다 즉 이삿짐센터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됩니다 소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비엄에 국세징수 거박의 법령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알선 가능합니다 경공매 매수신청대로 입찰들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미연 안되고 미엄 용역업 안되고 공인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안됩니다 66번 보겠습니다 겸업 제안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한 문제의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6번 개업 공개사의 업무의 범위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 공개사가 지급할 수 있는 중개상물의 범위 등은 개업 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없습니다 토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죠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똑같잖아요 업무 지역 범위만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및 2번 공인개사인 개업 공개사는 전국이고 중개인은 특별시 광역시도죠 그래서 2번 3번 맞고요 3번 4번 소위 중개인의 업무 지역 범위는 특별시 광역시도입니다 시군구가 아니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만 예외적으로 5번에 있는 것처럼 이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 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죠 그 시험에 중개인이 정보망에만 가입하면 당연히 전국으로 확대된다 X 소속 공인개사 고용하면 확대된다 X 공동중개 공동사무소 하면 전국으로 확대된다 X 66번에 따라서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중개인하고 공인개사인 개업 공개사 차이점이 아닌 것입니다 68번 사무소 명칭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의 범위 차이가 있죠 공인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공인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중개인은 공인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보정설정액 보정설정은 둘 다 1억원 이상이죠 법인 2억원 이상 분사무소 1억원 이상 지역농협 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2번이 털 차이가 없네요 게시물 게시해야 되는 것 등수보호자 자인데 자격증은 중개인은 자격증 없죠 게시해야 되는 게 다르죠 중개인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니까 자격증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 후 재등록 가능 여부 중개인은 폐업하면 재등록이 안되죠 물론 자격증 지등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개인은 다시는 영원히 한번 폐업하면 절대 중개인이 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5번 중개 업무의 지역적 범위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인은 특별시 광역시 도 공인개사인 개업공개사인 전국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보겠습니다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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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개사인 개업공개사와 중개법인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게 좀 어렵죠 공인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법인 기업 중개사무소의 설치면적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다 실무교육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실무교육 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 이수 대상자가 다르죠 법인은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개인인 경우는 등록을 할 공인중개사만 하면 되죠 실무교육 이수 대상자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도 다르죠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잖아요 법인과 공인계사인 개업공인계사는 첨부 서류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정설정금액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1억원 이상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업무보정설정 방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개업공인계사 업무보정설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보정보험공제 또는 공탁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업의 인장등록은 차이가 있죠 인장등록은 법인의 인장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개인은 꼭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옷의 중계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습니다 토지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 고용인, 고용 가능한 고용인의 숫자 차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한 명도 안 둬도 되고 열 명, 백 명, 천 명 둬도 상관이 없는 것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겸업 업무는 차이가 있죠 겸업은 법인은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여섯 가지도 겸업할 수 있고 다른 것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가능한 법인은 가능한데 공인중계사인 겸업공인중계사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전,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똑같죠? 사무소 이전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여섯 개입니다 차이점에 해당되는 것은 여섯 개 이런 게 좀 어렵긴 한데 생각을 하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번 보겠습니다 공인계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겸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기법 제공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맞아요 컨설팅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고요? 파리바게뜨, 뚜레주로 이런 것처럼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법인인계업공개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법인인계업공개사는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겸업은 할 수 있습니다 4번 법인인계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이사업을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알선음만 할 수 있어요 도배이사집센터 알선을 할 수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됩니다 즉 돈 되는 것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외국법인의 출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외국법인만 안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WTO의 불공격 무역행위로 제소되니까 그냥 법인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법인은 어차피 없으니까 제대로 된 법인이 5번 공인계사인 개업공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없다 했는데 세대수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호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기출 문제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있었겠죠 지금은 30호가 되겠죠 지금은 사업계획성인 대상이든 30호든 40호든 20호든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75번의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보겠습니다 79번 79번 소속공개사의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계법 29조 1항 요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1번은 맞고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중개시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인데요 부동산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다만 소속공개사는 실거래가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죠 신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비밀누설은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누설이죠 그래서 소속공개사도 당연히 비밀누설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의무는 당의 의무를 수행한 경우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개업공개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물에 대해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해야 될 의무인데요 이거 조금 논란의 예지가 있어요 5번 설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개업소속공개사는 단 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안하고 개업공개사가 해도 되잖아요 확인설명은 소속공개사가 안 해도 되죠 만약에 한다면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신다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번 보겠습니다 82번 82번 옳은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관계의 법리에 따름으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때는 해고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해고라고 하니까 해고당한 사람이 난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데 왜 해고라고 하냐 내가 잘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항의하니까 이제 중립적인 용어로 바꿨어요 고용관계 종료 그건 해고도 될 수도 있고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고용신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틀렸고 2번 소속공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는 법부치 법적 책임이 없다 고용이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니까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을 지게 되죠 책임이 없다 x입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다만 민사 행정상은 무과실 책임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한 정의 신고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30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옛날에는 기출 문제 나올 당시에는 10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업무 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되죠 사후에 10일 이내에 고용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명문 규정이 있다 보니까 단속하러 나가서 왜 고용신고 안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업무 정지하겠습니다 하니까 어제부터 출근했는데요 왜요 좀 있어서 아직도 남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함은 오늘 만들었는데요 오기 전에 바로 금방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 이제는 단속 나와서 명함 실장님 명함 하나 주세요 한다고 명함은 있는데 고용신고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업무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신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면 안 할 이유가 굳이 없어요 하고 사대본 원하면 내주고 월급에서 떼면 되는 거고 그래야 소득공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득세 신고할 때 그만큼 직원한테 월급 줬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개혁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5번 개혁공개사는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한다 7일 네 7일입니다 7일 10일 3년 5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87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87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혁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만? 업무상행위만 2번 해고한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 한다 고용신고는 업무계 시전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개혁공개사는 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산물확인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보조원은 보조밖에 안 되고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 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 있죠 그래서 보조밖에 안 된다 4번 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은 개혁공개사만 받는다 맞습니다 업무정지는 개혁공개사만 대상입니다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보조원도 행정형벌 대상은 됩니다 진역벌금은 받을 수 있지만 보조원이 업무정지되거나 자격정지되거나 자격취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업무도 못하니까 업무정지도 할 수가 없다고 업무 못하는 사람한테 업무정지한다는 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업무정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조원은 5번 중개보조원이 중개관련 업무로 공개사법을 위반하여 개혁공개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판례 기출문이 나왔는데 이 법에 의한 300만 이상 벌금을 받고 나면 3년 동안 결격사유인데 이 법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며 법제 50조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연자재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래서 자기 책임주의 원리가 있다 잘못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식이 살인범이라도 부모가 책임이 없다 그런데 심지어 부모 자식도 아닌데 직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장이 벌금 받은 것도 억울한데 또 3년 동안 그 벌금으로 인해서 개혁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법에 의한 벌금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 10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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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